안녕하십니까 초차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녀 배우자 간 애금 입금 증여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이렇게 자일이 있고 자이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오랫동안 폐암 투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상속세 조사를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정도 시점에서 애금이 있는 거예요. 애금 입금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상속인이 아버지가 이 모 이렇게 명의로 애금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이가 보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애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일 자이 모 그런데 모는 이때 애금 입금을 했고 자일리는 일주일 전에 방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기는 2억이고 애기는 2억이고 애기는 5천만 원이에요. 장남이 5천만 원이고 차남이 2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국세청이 이렇게 보고 이거는 상속인이 어머니 아들들에게 애금을 입금했다는 것은 증여한 것이다. 증여 안 했다는 증거 가져와 봐라. 하니까 증여 안 했다는 증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자식 이름 빌려가지고 아버지가 만든 거다 이 통장을 우리들 명의를 가지고 상속인들 명의를 가지고 통장을 만들었을 뿐이다. 우리는 그 통장의 존재도 모르고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내 이름으로 2억이 있고 이렇게 5천만 원 2억이 있는데 내가 이걸 뺀 적이 있느냐. 사망 시점에 내가 뺀 적이 없다.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자식이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봐라. 그리고 이 장남은 당신은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공고로운 때다. 스스로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힘든 때에 돈이 필요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지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동안 돈을 뭐를 어떤 식으로도 가지고 갔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2억씩 이렇게 놔두면 당신은 5천만 원밖에 안 놔두고 1억 5천만 원 정도는 그러면 똑같이 하더라도 당신은 어디든지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갔을 사람이다. 단지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5천만 원 2억 2억에 가지고 4억 5천만 원은 이거는 증여재산이다. 사전 증여재산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속재산으로 안 봐줄란다. 상속재산을 안 봐서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하면요. 상속재산으로 보면 이거는 금융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이루어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2억 원까지 2억 한도까지 해가지고 공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제가 낮아지니까 상속세 과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버지가 본인이 만든 우리들 명의를 따가지고 차용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국세청은 아니 금융실명법 이후로는 이 명의자로 이렇게 돼 있는 당신들이 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당신한테 돈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A금 계좌의 소유권은 당신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융실명법을 이렇게 쓰면은 금융실명법 이전에는 얼마든지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대로 했는데 이 이유는 금융실명법이 이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민등록, 인감 다 이런 것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대리인을 통해가지고 개설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러더라도 아버지가 은행하고 은행에 가면 막 VIP, VIP, VVIP 해가지고 대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 이렇게 명의 빌리고 자식들 명의 빌려가지고 계좌 개설한 거 그걸 은행이 안단 말입니다. 또 은행이 그거를 권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이 사람이다 아버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그때는 이 A금의 소유주는 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법은 이 계좌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세법의 증여는. A금 명의가 누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관계없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얼굴이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아버지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조건 증여 추정을 할 테니까 아니다는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불복을 했죠. 그런데 1심에서 1심에서는 이게 국가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호하고 이렇게 자1, 자2 명의로 이렇게 간 거는 이거는 일단은 증여 추정이다. 증여 추정이고 나중에 보니까 부에서 이렇게 갔는데 이쪽 계좌에 있는 이자 있잖아요. 이자 수입을 누가 썼느냐. 이 이자 수입이 결국은 뭐 다른 일반 계좌로 가서 뭐가 이렇게 생활비를 썼다. 생활비로 썼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야. 사용 수익한 거다. 그리고 자식 입장에서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만 이렇게 입금됐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2억 2억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증여가 맞다. 증여가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2심을 가니까 2심은 전혀 다르게 된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데 2심은 아 이거는 구폐다 이거예요. 이거는 증여 아니다. 증여 아니다. 왜? 상속 이전에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상속이 됐는데 이때 이제 협의 분할을 했고 협의 분할을 했는데 협의 분할 이전에 예금을 인출한 흔적이 없다. 흔적이 없고 예금을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흔적도 없고 그리고 장남을 가지고 자아의 일을 장남을 가지고 자꾸 건드는데 장남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이 5천만 원 들어가 있는 거 이거라도 빼가지고 썼을 건데 안 썼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 수익한 게 없다.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식들 자아일 자아이 어머니 명의로 애금을 해놨을 뿐이다. 명의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 애금이 맞고 이거는 상속 재산이 맞다. 상속 재산이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융 재산 상속 공제를 해 줘라. 상속 공제 해 줘라. 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에서 판사가 어떻게 버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복하는 사람이 긍정으로 보면 긍정이 한없이 긍정이고요. 부정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이에요. 그래서 불복이라는 게 원료가 그래요. 그러니까 법리는 정해져 있는데 사실관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 사실관계 특정의 문제예요. 사실관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 이것을 긍정으로 보면 과세처분이 취소되고 부정으로 보면 한없이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돼가지고 증여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관계 특정을 누가 하느냐. 결국은 사람이 한다 이거예요. 사람. 사람이 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맨날 보는 거를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그냥 우리는 과세처분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으로 보고 그러면 한없이 부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 기각면이라고 말을 해요. 100% 기각면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사건을 할 때마다 결제가 들어오면 처음 다 기각이에요. 이 사람은 인용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100% 기각면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실력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각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또 기각을 하냐면은 자기 세무사 공부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인용결정문을 이렇게 긍정으로 보려면 왜 긍정으로 보는지. 그거에 따라서 잠다가 이렇게 적어야 줘야 되는데. 이 부정으로 보면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증빙 없다. 증빙 없다. 증거 부족하다. 이 말만 하면 돼요. 이 말만 하면 한 시간 안에 결정문이 써져요. 판결문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쓰는 판사들도 있고 이걸 잘 쓰는 행정공무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0% 기각면이다 이거입니다. 100% 그러면 90% 기각면도 있고 60% 기각면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세무 공무원이어도 그래도 100% 기각면이랑 100% 기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자기가 2년, 3년을 법무가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거를 한 번도 인용을 안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정신구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건이 100% 기각될 사건이 그 사람한테만 배정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배정은 순차적으로 돌려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항시 부정으로 본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무사가 돼요. 이제 세무사 합격해가지고 세무사가 나갔다 이거예요. 세무사 나가서 제일 먼저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사건을 가져와요. 인신청 사건을 가져와요. 이거는 과세 처분이 부실하다 부실과세다. 그러면 본인이 평소에 인용이나 해주고 그런 말을 해라. 그러면 괘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복이라는 게 이런 심리가 있어요. 불복의 심리가 있다고요. 사람이 AI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된다. 그런데 그 심리는 외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세무사 대리인은 아무리 할아버지가 와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내심에. 그러니까 그 대리인이 법무과에서 근무했다 해가지고 이쪽 법무과 담당 직원하고 과장하고 이 사이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법무과다 해가지고 같은 과다 해가지고 맨날 같이 친하다는 말은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복불복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찌끄러 버리는, 찌끄러 버린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사람이 밉상해니까 해주지 마. 막 이런 식의. 독일적으로도 할 수도 있죠. 그 외부에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행복해지냐 이거예요. 본인이.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되고 다 이제 정년퇴직할 사람들은 퇴직했고 그 다음에 뭐 그때 6급이었던 사람이 세무서장으로도 나오고 다 세무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18년 이렇게 지내 보니까 다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보입니다. 인생살이가 보여요. 재벌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잘 된 사람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있을 때 그 복전을 그렇게 위에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기라도 이렇게 들어보고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은 하는 거죠. 그러면 밖에 나와가지고 사건 하나 가져와가지고 뭐 해봐야 그게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 복을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냐 이거예요. 공직에 있을 때는 하소연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거 귀담아주고 내가 부실가세 안 하면 되는 거 부실가세 풀어주면 되는데 그 자체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맨날 기각해버리고 믿을 수 없다. 칭빙 없다. 증거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된다면 그건 진짜 흉측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이놈 석자가 항시 회자가 되죠. 그런데 이런 100% 기각면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어느 날 인용으로 가져왔어요. 인용으로 가져와가지고 사건 철 놓고 가시라고. 웬만하면 저는 30천만 원 따다닥 보고 그냥 결제해줘도 다 걸렸는데 일단 사건 철 놓고 가시라. 그러니까 이게 과세를 인용을 해줘야 될 이유도 없는 거를 가지고 이유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냐.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서 하십니까.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을 듣고 아싸리하게 내가 이렇게 들어봐 줄게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법리가 안 되면 못 해주는 거죠. 안 되는 거를 못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밖에다 뭐라고 하냐면 아주 성질이 더러워서 저렇게 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돌을 딴 사람한테 저한테 던지는 거죠. 그럼 밖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말이야 법무과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개체반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사건이라는 거를 사건을 하는 자리이면 제가 있는 자리가 모든 서울청이 모든 사건을 다 지고 있던 자리니까 자기가 거기서 사심을 부리면 제가 이미 교도소 가도 진작 갔죠. 법무과에서 맨날 이렇게 검찰에 불려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매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과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 점을 잘 알아라. 그러니까 아무리 과장 욕을 해도 그래도 그 사건으로 불려다니는 일이 없었다. 이러는 거죠. 나중에 밖에 나오니까 그래도 과장님이 있었을 때가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구관이 명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는 웃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부가 자녀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는요. 판례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판례는 부정을 하고 어떤 판례는 또 이 사건 말고도 다른 판례는 또 부정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정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인용 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건 운이 좋다고 해야죠. 사건 운이 좋든지 대리인이 힘을 썼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사건으로 보면은 자 이제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 예금 계좌에 자녀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줘요. 입금을.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증여 추정이에요. 이거는 증여 추정. 이거는 예금 계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본인이 돈을 돌리는 거고 이거는 아예 그냥 자녀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해줘 버려요. 이거는 국세청 보고 나 증여한다 이런 인식하고 똑같은 거죠. 증여 해놓고 나서 증여 추정 받는데 증여 무신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무신고 가산서부터 가산서가 더 많이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속을 여기서 상속을 했는데 여기까지 일단은 10년치를 다 본다니까요. 이게 15년까지도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러니까 만일 아기서 이쪽 것이 이렇게 하나가 걸렸다. 그러면 이게 가산세가 이제 본세만큼 나오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거의 증여로 본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 예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것도 다 증여로 봐요 일단. 그러니까 부부간에 예금을 이체하는다 이런 거. 이런 경우도 이 경우가 부부가 그러면 남편이 예금을 개설할 배우자의 명의를 통해 가지고 예금을 개설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예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이 처의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증여 추종으로 봐야죠. 일단은. 이런 거는 증여를 각오하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증여가 아니다고 하면서 무신고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아버지가 매수인한테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부동산을 이렇게 주택을 팔았어요. 양도를 했잖아요. 양도를 하면은 이 대금이 이렇게 들어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아가 있어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국세청 모르겠지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거는 다 증여입니다. 이거는 증여 추종도 아니고 증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전에는 잘 안 들켜요. 국세청이 이렇게 준 거를 어떻게 찾아 냅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찾아내느냐? 상속, 사망 시점에 이 10년치 계좌를 떠들어 본다 이거예요. 떠들어 보고. 이 경우는 이제 또 양도세 조사하면서도 한 번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부동산이 양도, 양도, 수용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도 대금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찾아봐요. 또 수용 받은 대금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찾아봐요. 국세청이 그러니까 징그러워요. 이런 거 다 찾아본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사람 만나면 계속 쫓아다니고 슬금슬금 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지도 모르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간부들이, 국세청 간부들이 눈을 불합뜨고 이렇게 있어봐야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매뉴얼화 돼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함부로 이렇게 자기 재량을 또 부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면 알만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한다는 그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알리느냐, 좀 봐달라는 걸 어떤 뉘앙스로 보여주느냐 친소관계가 있느냐, 대가관계가 있느냐 그에 따라서 자기가 긍정으로 보면 긍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죠. 없는 사람은 맨날, 서민들은 맨날 당하잖아요. 기강만 당하잖아요. 있는 거학들은 뭐 몇 천억도 공제해 줘요. 몇 천억짜리도 공제해 주는 사건이 있다니까 나중에 언젠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니어서 가만히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엄청 커요. 엄청 격차가 커요. 격차가 크고. 그러니까 공직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기본이 돼 있어라 이거예요. 기본이. 돈 먹고 내가 긍정으로 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내가 지식을 세무공무원이면 세법을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세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 애교 말고 대부분 판례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민법도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세무공무원 하려면 너무 힘들죠. 세무공무원 그 자체로도 회계 교육을 가야 되고 무슨 교육을 가야 되고 지금 교육이 많아요. 많아야 되는데 이런 식의 자꾸 구제 마인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이렇게 불러오면 맨날 국세청 이렇게 하면 과세됩니다. 이런 교육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구제 마인드가 왜 중요한지 왜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유튜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보면 상속세 적게 내는 방법, 상속세 안 내는 방법, 상속세 걱정하지 마라, 증여세 걱정하지 마라, 증여세 안 내는 방법, 현금 증여,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방법, 국세청 몰래 돈을 증여하는 방법, 세금 안 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이 돌아다니는데 막상 그게 어떤 야한 19금 영화인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유치원생도 다 보는 영화예요.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내용이 암짝에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받는데 걸리지 마시고 뭐든지 절세는 이런 법리로 움직이니까 이런 법리를 아시고 그다음에 이런 불복에 대한 심리, 세무 공무원에 대한 심리 이런 것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 그런데 그런 거는 실무를 겪어보지 않고 또 부딪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세무 공무원 30년 내도 부딪히 보지 않고 순종하고 살면은 아무리 국세청 나와서 32년 경력에 조세 전문 세무사도 부딪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 조직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딪히 봐야 그 결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시면 당시에 법류와 실무가 딱 겸비된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꼭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게 절세의 비결이다. 세이브다. 뭐 특별한 빼먹는 방법? 물론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그거를 함부로 가르쳐 주나요? 유튜브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일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꾹꾹 눌러 주셔서 복 많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